고맙습니다. 물은 안 해도 되겠더라. 괜찮아요? 와 정말 예의 바르다 너네 둘 다. 고마워요. 식사할 때 초점으로 물 같은 거 얼음 먼저 들리는 게 얘기예요. 맛있습니다. 음, 많이 먹어요. 진짜 맛있는데. 너무 잘 먹네. 맛있다. 음. 맛있다. 나무 놀이 알아? 네, 네. 어머님, 어머님 나무의 놀이 아세요? 대부분 seats. 비주얼이 되게 told 너무TY Jeanarti이다. béム이 빠져서 먹는uppez 상은 농담이죠. 이거 엄청 좋아해요. Sure. 분 وہ가 Reporterlar. 객뚜기랑 맛있길래 잠깐 먹어봐요. 맛있게 들어줘서 먹는 죄edly가거예요. 내 환상 조합이에요 이거는 매콤한 걸 진짜 같이 먹는데 김치 꼬부싫이 꼬부싫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여기 손에 잡았다 이렇게 끝내기 한번에 손에 잡았다 이렇게 예쁜게 먹고싶다 엄마가 고픈에 어떻게해요? 집에서 먹었다면 어디까 봐? 두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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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많이 먹어요 조금만 먹어요 세세리도 밥 더 줘? 저 민기가 좀 많아가지고 밥을 먹고 싶으면 골세리도 먹을 거 아베양고기랑 골세리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좀 겨우세요 민타표죠? 엄마가 볶음밥을 올려서 뺏어먹혀서 힘든 게 나 언니 먹어 많이 써 많이 써 너 이거 특허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이쁜 말을 너무 말이 예쁘다 오늘 4개가 다 2마끼리 응 그래? 응 잘했다 2마끼리 오늘 응 잘한다 하나 엄청 많이 먹고 두 번째가 엄청 그냥 세 번째가 먹었어요 응 진짜 잘했다 저 오늘 3그릇 먹었어요 엄청 먹고 가지고요 왕창 잘했어 응 왕창 응 좀 단장은 3벌정도 찍고 3벌정도 4벌정도 찍고 응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여기 이수 언니 있는 게야? 응. 이 색깔이 그렇기도 해. 먹어야지. 응, 맛있어. 우리 한 번에 두 개는 다 깎이고. 나는 한 사람을 깎으면 세 개나 매주는 거 같아. 그래, 그렇더라. 응, 그렇더라. 여기 잘 왔네, 너네. 잘 먹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자. 맛있어? 이거 깎은 게 다 녹는 거 같아. 응. 정말 맛있을 때 거의 다 먹었는데 밥을 챙기고 먹을 거예요. 더 먹고 싶어? 응, 추가해 줄게. 잠깐만. 많이 많이 먹어야지. 너무 잠이 다 와.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다장나무. 이거. 응. 이거 나무 있잖아요. 응. 다장나무. 응.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. 저풀. 옆에 나무. 이 나무. 나 나무. 이 나무 좀 뭔지 알아요. 응. 다장나무 맞아. 아니, 이거 이. 아, 뭐야? 그거. 그 뭐지? 그. 고사리. 야, 고사리 아니야, 이거라. 고사리 이렇게 주는 거 고사리? 아니야. 어머니. 산에 가면 삼불주머니라고 있어요. 응, 그래? 삼불주머니? 네. 이게 뭐야? 삼불주머니. 노란색 피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이름이 삼불주머니래요. 삼불주머니? 아니, 삼불주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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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름이. 삼불주머니래요. 노란색 피는 거 같지? 우리 키도 재밌어요. 엄마, 너희한테 배운다야. 노란색 피는 거 같지? 응, 알았어. 아휴, 너희 배고팠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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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알았어. 아휴, 너희 배고팠구나. 그냥 맛있어가지고 먹는 거예요. 엄마. 엄마. 어디로 오던 게. 어디로 오던 게. 아휴, 너희. 아휴, 너희. 국물 조금 더 줄까, 딸이? 응. 국물 조금 더 줘? 괜찮아? 응, 국물 조금 더 줘. 응, 국물 조금 더 줘. 조금 더 줄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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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고 많이 커요. 엄마님 빨리 주세요. 응. 응. 굶이Rev 멍멍ING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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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줘야되네. 야, 너희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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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진짜야야야. 그거, 그거 그거. 그거 음악 때마다 우리 이제 계속하고 있는지. 아니, 아니. 아니, 방금 돌아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우리, 이제 야, 너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? 그, 그, 그게 고함이 아니라 그, 솔라마치고 스파이게에서야냐야야야. 근데 면허야 노래를 부르면서 그 주인공은 밖에 나가있고 그리고 한 명을 또 뽑아가지고 만약에 일본이 왔으면 좋거든요?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곤 노래 부를 때 순례가 일로 저한테 오면 크게 부르는거에요 재밌네 그리고 순례가 주인공 가까이 있다는거야? 응 더 멀어지면 점점 짧게 올려 달려왔던 인거에요 햇살이 한 1kg쯤이 좋겠다 응 맛있지? 어머님 엄청 맛있어 맛있지? 고소하다 천천히 먹어 이슬아 깍두기도 하나 먹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?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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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 아 야, 사고자 안 해야 되겠다.